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어기팀의 건명진 팀장입니다 저희 제너럴 rv 신차 보유차량 5세대 5란2012 60주년을 포함해서 신차는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님께서 아쉬워 하셨는데요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60주년 5세대 5란2012 계약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60주년 5세대 5란2012 한 대가 계약이 취소되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차 상담시 모두 판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신차 상담시에 자세한 상담을 못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찾아온 취소분 마지막 한 대의 5세대 5란2012 60주년 한 대의 물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이젠 신차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 차의 60주년 5세대 5란2012 신차입니다 전국에 두 대뿐인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너럴 RV에서는 신차는 오더베이스인 거 다 아시죠? 저희 제너럴 RV는 중고차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차는 더 이상 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격, 할인가인 만큼 지금 놓치시면 올한2012 신차는 당분간 보실 수가 없습니다 풀옵션의 차량을 부가세 포함 약 3,400만원에 풀옵션을 제공해드려 1억 9,600만원에 공급해드리다 보니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북미 정통 모통 오란2012 신차를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트레이드인 적용으로 60주년 오란2012 구매를 대기하고 있는 에비 오너스 고객님이 많이 계십니다 빠른 거래를 하시는 분에게 마지막 한 대를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찜해놓으시길 바랍니다 60주년 한 대는 열심히 작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출고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이 완성이 되고 출고하게 되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놓쳤던 에비 오너스 공연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짧지만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차량 구매 문의는 상기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업기팀의 건명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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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